저녁을 뭘로 먹냐? 엄마가 내일 뭐 먹을 건데? 엄마가 내일 뭐 먹을 건데? what is tomorrow breakfast? 엄마, 뭐 먹을 거야? 아니면 뭐 시켜 먹을 거야? 맛있는 거 먹고 싶다. 맛있겠다. 언제 줄 거야, 밥? 지금 일을 하는데? 엄마, 먹자. what is today lunch? 점심 언제 줄 거야? 뭐라고? 점심 언제 줄 거야? 점심 먹을 거야? 점심 먹을 거야? 왜? 부담스러워. 점심 뭐 줄 거야? 점심 언제 줄 거야? 빨리 말해. 시켜 먹을 거야? 정말 힘들다. 뭐? 뭐? 뭐 하는데? 뭐가 불만인데? 아, 철로가. 아니, 뭐. 아니, 난 안 보고 싶어. 그리고 여기서 먹자. 헐, 소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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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과자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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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얇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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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위치 해주냐? 아니 셀프김밥 접어먹는 김밥 소금 소금 우리는 누가 속하는데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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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위치 샌드위치 손 셀프 눌러 셀프 이걸 왜 하는데 내가 딱 한번만 실범물 보여주겠어 그 뒤로는 안해 내가 자꾸 윗세지 해야지 니가 지금 염볼러 가는 거 아녜 있거든 김을 여기다 놓고 여기 찢어져 있어 김을 놓고 햄을 놓고 맛살을 놓고 계란지 놓고 치즈도 까서 놓고 어떻게 하나 잘 봐 하나 둘 셋 자 접어먹는 김밥 접어먹는 김밥이야 요새 유행하는 거냐 야 근데 뭐 간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밥에 간이 다 되어 있는데 야 뭐 묻어있네 아 무 안 넣었나 다시 피워 너 엄마 하는 거 봤지 아니 모공료 한쪽에다 밥을 넣어 그 다음 올려 네가 올리고 싶은 거 자 이렇게 올리고 맛살 좋아하니까 맛살 올리고 올리고 됐어? 응 접어 어 야 제발 여기가 찢어져 있잖아 민준아 그럼 이렇게 해야 돼 한 번 접고 심장에 괜히 붙었어 와이프 잘 만나서 이런 것도 먹고 와이프 잘 만나서 이런 것도 먹고 그니까 왜 이럴 땐 행복해 승질이 들어갔잖아 다 들어오신 없잖아 개 맛있네 개 맛있대 개 맛있대 이게 도대체 뭔가요 원준아 맛이 어때? 응? 잠깐만 너도 이 천장에 붙었니? 응 비대한 것보다는 불이상이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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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네 이제 그렇지 다 했네 이제 이야 어이 씨 되고 갔네 우와 붕어빵 믹스랑 이거 커스터드 믹스랑 이거 팟 호두분태 호두분태 엄청 조그마다 엄청 더 클 줄 알았는데 귀엽다 그치 엄마도 엄청 클 줄 알았어 깜찍한데? 생각보다 물 150 아빠 숟가락으로 네 숟가락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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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왜 그라므로 하지 물을 왜 그라므로 하지 미터라 오 신기 우와 신기 우와 왜 물만 넣었을 뿐인데 이거 봐 싫어하냐 아 그치 죄송합니다 아삭아삭 고구마 파이밍 고구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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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 만들었네. 원준아, 붕어빵 안 먹어? 붕어빵을 넣어. 붕어빵을 넣어둬. 붕어빵을 넣어. 표시피디로 보여줬어 보조공사하자 장난해? 반대로 다 죽었어 사귀어 내야돼 엄마! 왜? 알아서 먹어 1층 문이 닫힙니다 1층입니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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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감빵 1층 3층 2층 2층 3층 소화시키는 거야? 배에다 왜 마사지를 해? 시원해 왜? 오마이갓 좀만 먹어 맛있는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ㅎㅎㅎㅎ